미미와 미미의 레즈의 참견 미미와 미미의 레즈의 참견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재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제목부터, 제목들은 딱 알아요 27년 만에 첫 오 선생님, 오 선생님 뭐죠? 뭐 홍콩 간다는 건가요? 너랑 할 때만 좋아 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을 딱 보자마자 이 사연을 뽑았어요 맘에 드네요? 읽고 싶더라고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신뢰에 사는 28살 엘입니다 저는 19금 두 글자, 제 애인은 한 글자 성향입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두 글자예요?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수 있나요? 두 글자, 일단 19금에서의 두 글자는 기부를 해준다라는 역할로 보이고요 한 글자는 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부하지 않고 테이크 받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지금은 굳이 이렇게 나누진 않고요 거의 뭐 주거니 바꾼이 서로의 뭘 주거니 바꾼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냥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과 처음 사랑을 나눴는데 애인이 저한테 27년 만에 처음으로 오 선생님이 왔어 사랑해? 한 번도 느껴보질 못한 전율이야 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요? 전율이야? 그래서 저에게 매일매일 사랑을 나누자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근데 이 사연은 진짜 재밌는 게 그럼 27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는 그런 사연인가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게 조금 거짓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27년 굳이 관계가 있었을 텐데 27년 만에 왔다고 그걸 27년 만에 왔다고 얘기를 거짓말로 지금 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나요? 근데 이거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아마 본인이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나 싶은? 그렇지 않나요? 거짓으로 뭐 이렇게 연기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저는 사실 거짓으로 연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받을 때 거짓으로 연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원래 옛날에는 이제 거의 이제 좀 느끼지 못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몇 번 하다가 연기가 걸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 말은 왜냐면 저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응? 나는? 나는? 너가? 이게 뭐야? 나는 너 나는 이전엔 못 느꼈지만 너가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는 집에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기하신 적 있나요? 아 저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 왔으면 안 왔다? 네 울었잖아요 저건 아 장난이니까 아 너무 웃겠다 그럼 이거는 이 분이 이게 진실지 거짓일지를 비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고민은 너무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쨌든 아 물론 뭐 진실이면 더 좋겠지만 거짓이면 조금 힘들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근데 뭐 만족을 못하는 건데 아 근데 뭐 상대를 생각해서 그런 뭐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선의의 거짓말이 지속된다면 왜냐면 이 분은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나 못 느꼈어 이게 말하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친하지도 않은데 아쉬워 근데 굳이 27년만에 처음으로 느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오바가 좀 이렇게 과한 액션이 추가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좋았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일단 뭔가 사랑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야 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뭔가 사랑이 느껴져요 저는 이거 딱 읽었을 때 되게 이쁜 커플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일단 이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저는 뭐 상관이 없다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고민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뭐 솔로분들이 들으면 진짜 방송 끌 수도 있어요 솔로분들 이러고 좋아하지 않아요 제 생각도 비슷해요 아마 본인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 아니면 연기를 했냐라고 물어볼 수 물어봐도 뭐 대답은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더 가까워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맞춰보면 좋을 거 같고 그러면 만났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1부터 100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뭐 다 안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1부터 100이라고 하면 90? 80? 전 계속 강요하지만 성격이 제일 중요해서 80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90, 80? 이런 이유로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헤어짐의 이유가 된다? 물론 헤어짐의 이유도 되죠 그렇게 헤어지는 커플도 사실 많고 많다고요? 많지 않을까요? 많을 거 같은데 뭐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기상날대요? 근데 또 오래 만나는 커플들은 또 관계를 안 하는 커플들도 조금 많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사실 헤어짐의 이유는 어려운 헤어짐의 이유는 아니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1부터 100을 정한다고 하면 100이 안 맞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한 번 열심히? 100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더 분발해요 100이야? 몰랐어요 진짜 저는 매우 만족을 해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어찌 됐건 뭐 결론적으로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너무 행복한 고민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시면 그냥 애인분이랑 얘기해 보세요 초반에는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뭐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면 아니 뭐 말로 해야 돼요? 자막 떼어 주시면 안 돼요? 뭐 좋았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떻게 말로 하면 또 말로 하기 또 그런데 그런 거 물어보면서 서로 맞춰 가면은 뭐 되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처음으로 오 선생님이 왔을 때 내가 몇 살 때 몇 년 전이었는지 궁금하네 오늘 사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삐질 거 같아서 제가 대답 못 하겠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 방송을 켜가지고 계속 방송이 있어요? 저도 네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저희 둘 끼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안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